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신 교도일, 사랑을 축복하고요 앞에 보시면 예쁜 강단을 장식하였는데 풍성한 과일과 곡식과 채소로 준비하신 손길 가운데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울량하신 주님의 크신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의의 유래는 구약시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봄철에 밀농사를 추수하고 첫 공식을 하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근대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의 추수감사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1620년 9월 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료를 찾아서 미 대륙으로 이주하였습니다 63일 동안 3400마일의 오랜 항해 끝에 미 대륙의 플리머스란 지역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11월의 날씨였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 또 인디안들의 냉대, 들짐성의 위협, 또 거주제 마련 부족으로 인해서 한 두 달 안에 102명 가운데서 절반가량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건장한 사람들이 열심히 혼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처를 마련하고 병자들과 노역자들을 돌보고 칠면조와 사슴을 사냥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21년 가을 첫 추수감사회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추수와 첫 열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대사양을 건너와서 많은 형제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곳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청교도들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좋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많이 가졌고 많은 곳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큰 감사의 어떤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하죠 코로나 이후에 점점 변화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우리 힘들게 하고 있고 급변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도래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예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역재배가 가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촉이 무산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이 상황에 대한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꼭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많이 어렵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은퇴군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고요 또 내일 수술 앞두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수술을 받은 후에 아주 힘겹게 회복의 가정을 겪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새롭게 변경해야 되는 새롭게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뻐하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청교도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바쿠 선자도 무척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감사의 고백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바쿠 선자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껴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바쿠 선자의 삶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대에 하바쿠을 선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국세 정세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수르 시대가 가고 새롭게 바벨론 지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주변국 애국은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요시아 왕은 바벨론을 견제하려는 애국의 공격을 맞다가 그만 무기 또 전투해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애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외적으로는 바벨론과 대립하게 되었고 또 내적으로는 가전 학정과 불의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거짓 평화를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고 남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도우시리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바쿠 일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바쿠 선자에게 아주 어려운 게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으니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무서운 민족이 너에게 들이닥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이 유다 땅에도 들이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데 이보다 더 힘든 삶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시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박국 선자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어리말 성경 하박국서 1장 2절 이하의 내용을 제목을 붙여놨는데 하박국의 호소라고 하였습니다 1장 12절에 이 하박국의 말을 또한 제목을 붙여놨는데 하박국 다시 호소하다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호소라고 하는 말은 이 하박국의 반응을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호소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나의 억울한 일 온통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소가 결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람의 개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서 하박국 선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하여 내가 불을 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면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한번 발송을 우상해 보니까 이 하박국 선자는 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감히 누구를 향해서 되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보면 신정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어로 Theodic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우로 큰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Theos, 하나님을 뜻하는 Theos와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택하는 Decay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Theodic는 하나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박구 선자가 이 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구 선자는 정말 버릇이 없는 선자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그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참 버릇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구 선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포용하다 두 팔로 껴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 선자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냐고 내 문제로 알고 껴안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는 힘들어하였습니다 고민하고 시름하였습니다 1장 13절에서 하박 선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이물이 떠오릅니까? 저는 야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야포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어가며 하나님과 시름하였던 족장 야곱 그는 애섬천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이제 모든 노동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20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애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 애서가 군사 400명이 끄고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반은 놀라서 내 아내와 13명의 자녀들 종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그리고 그는 야포강 나루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왜 야곱은 홀로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위기 상황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 애서의 칼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고관절을 쳐서 불가가 되기까지 시름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베델 기입받아서 내가 잠을 잘 때 하늘 사다디를 보여주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형 애서의 칼에 허무하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씨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하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새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하바쿡의 모습은 또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겟세만의 동산 그림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 오일프레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리브 기름을 짠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겟세만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 사명이 예수님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을 새어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씨름하며 기도하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쉽게 기뻐하고 감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나 우리가 하박국 선자처럼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박선자는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듣고 반발하고 처황하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도저히 그 말씀, 그 삶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선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도모하십니까?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가만히 있으시나요? 나보다 덜 의롭고 더 악한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사랑만을 신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도와주십니까? 하박선자는 어려운 요시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탓하였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질문을 도주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박국은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권한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탓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권한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권한 가운데는 나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 담겨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자가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원망부터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공연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을 토로다 보면 또 생각해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한 가운데는 주님의 뜻이 담겨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나에게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박서 2장 4절에서 하박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그만하며 그곳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며마 살게 드리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권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박선자가 권한을 통해서 깨닫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선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으로만 권한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탓하였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바라보게 되었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태풍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린 태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태풍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람을 탓하지만은 기상학자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태풍은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 속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또 지구의 열을 식히고 순환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강한 태풍의 바람과 그 피는 대기 중에 있는 많은 미세먼지들 오염문지를 깨끗하게 정하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고난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바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다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오늘도 고난을 참 많이 당한 그런 사도이죠 로마스 8장 28절에서 그는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스 8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간주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서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이 붙어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이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마저도 의와 선의 일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자체가 선한 것인가요? 많은 크리스젠들이 목에 목걸이 걸고 다니시는데 십자가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인가요? 십자가 자체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바라보고 사용하실 때 이 십자가는 사형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선한 도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박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탓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미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며 감사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는 기회와 성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려면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박수 선자는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탓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능과 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우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좁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 캐리가 주연한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기자 브루스 놀런이라는 그런 기자가 나옵니다 그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내가 이 모양이 꼬리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틀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냐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지적난 능력을 가져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멋진 장면으로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에게 미워하는 그런 나이벌에게는 골탕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는 기도 요청에 그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모든 기도 요청에 대해서 예스라고 실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한 예로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로또 1등이 당첨되어서 시의 당국에 황의하는 시기가 벌어졌습니다 로또 1등 되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1등이니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황의 시기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박성자도 그렇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무능을 탓하고 따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고 좁은 분이 알려졌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었고요 또 지금 하박성자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건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성자는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힘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것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고 바꿀 수 없는 분이시고 내 삶의 행복의 그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담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만나고 경험한 놀라우신 하나님 하박국을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겨주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상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종용한 드라마 연인은 병저호란을 무대로는 역사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길자란 이름의 여인이 청나라에 끌려가서 욕을 당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 장연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오랑키에게 욕을 당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장연은 길체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다 끝났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난 이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날 밀어내도 난 여기 당신이 내게 실증을 내도 난 여기 있겠어 여러분 이 대사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장면에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정말 이 장연의 말이 저에게도 큰 이루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하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만나지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혹시 우리의 모습이 길체와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상처투성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믿음으로 받아온 우리를 뒷발로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떤 감사를 드리시나요? 혹시 내 모습이 길체와 같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주저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세상에 두렵고 무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